오늘의 월말평가 날입니다. 1, 2, 3, 4, 5, 6, 7, 8 얘들아 여러분 디테일이 좀 떨어져. 자기 파트만 열심히 하고 자기 파트 아닌데 좀.. 오케이, 암팟!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월말평가야. 오늘 핀니스에 우리 보컬 찢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멋진 언니가 있어서 잘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오늘 월말평가인데? 떨리나요? 안 떨리는 것 같아요. 뭔가 실수를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고 진작이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 빨리 이번 한 달 준비한 걸 보여드리고 싶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음 달 곡을 빨리 받고 싶어요. 만약에 다음 곡을 받는다면 어떤 곡을 받고 싶어요?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걸 좀 보완하는 느낌으로 해서 그런 곡들을 많이 받았어서 받고 싶은 거는 제가 좀 더 잘하는 거로 받고 싶네요. 화이팅! 네? 갑자기.. 내 파 파이팅하면 어떡해요. 이번 월말평가도 긴장하지 않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거 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이번에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이번에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가성이에요. 저희 봤을 때 이 노래는 가성이 진짜 중요한 파트예요. 제가 이 노래 봤을 때 와 큰일 났네. 왜냐면 가성 너무 못해요. 이번 달에 가성 루틴은 진짜 처음 시작해요. 단체는 어떤 거예요? 단체는 페인트 타운에 도자캐 선배님 하고 프림리스 브 Allahu 마우스 x 가리비 arde. 저희 봤을 땐 본 거예요. 프린트 타운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노래 완전 제 거예요. 싹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나올 때는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페인트는 약간 즐거운 느낌을 해요. 약간 힙한 느낌이라서 언니들이 너무 잘해요서 특히 인지언니요. 언니 Laughs very well. 저번 달에 워너비 했었잖아요 워너비랑 핀니스랑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고 하면 워너비에요 왜냐면 안무 별로 없어서 약간 워너비는 친구 같아요 근데 핀니스는 약간 따로따로 조금 그런 느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핀니스라서 핀니스 좋아해야 돼요 워너비 형과 집중해야죠 화이팅! 다가갈게요 이번에 원래 럭스타일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점프도 하게 되었는데요 점프는 저랑 되게 다른 이미지이고 그리고 창법도 되게 달라요 이번에 팝송 무대를 많이 준비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팝 노래들의 느낌은 그루비한 이런 느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하다가 오늘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제 뭐하러 가요? 자 이제 피팅하러 가요 헤어하고 메이크업도 수정하고 그럼 한 시간 정도 남았고 한 시간 정도 더 보컬 연습하고 단체 연습도 하고 이제 워너빙행각이에요 떨려요? 네 저분에 보다 훨씬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저분에는 그냥 막 들어와서 같이 워너빙행각 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네 볼게요 이런 느낌인데 이번에 진짜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분에 보다 훨씬 떨리는 같아요 자 이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지 부엔나 반 요 미희라고 합니다 칭찬할 많이 들은 미희 하지만 이번이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배웠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를 모르겠지만 저는 아쉬웠어요 연습할 때 좀 더 좋았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컬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더 잘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좀 단체를 했을 때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다들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 중에 오늘 월평에서 보여준 게 몇 퍼센트 같아요 항상 한 70% 정도만 보여줬다고 하면 오늘 한 85 정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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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지 노래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웬더 언니도 들었어요 웬더가 엄청 늘었어 우리 윤지도 랩 잘해요 맞아요 저는 다이아몬로 앞으로 윤지의 랩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도시 til 영상poS 보러 영상poS